자 로즈킹 마지막 무대입니다. 마지막은 섹시하고 파워풀하게 마무리할게요. 하나, 둘, 원, 투, 쓰리, 고! 범세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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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세이니. 외로울 땐 나를 불러, 멀어갈 네 마음처럼 걸려, 내가 몰랐다는 걸 넌 알고 있잖아 I need you, I want you, I love to you. 자 이번엔 자리 바꿔서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허락해줘 내 안에 네 맘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너와 내가 하나될 수 있게 로드킥 섹시하게 가 볼게요 자 오른쪽 나나나 로드킥 섹시하게 가 볼게요 저희는 다이상으로 환불하게 렛츠고 네 감사합니다 로드킥이었습니다